고구마 건강하게 먹는 법 구워먹고 삶아먹고 생으로 마음껏 즐겁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조승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식재료를 찾아 그 효능을 탐구하며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몸에 좋은 채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어릴 적 따끈하게 드럼통에서 잘 구워진 군고구마를 사드시던 기억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아삭아삭한 빨간색 파김치를 군고구마 위에 올려먹던 기억이 납니다 달콤한 맛에 포만감까지 책임져주는 속노란 고구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구마 한국인이 사랑하는 최고의 뿌리채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황작물이라는 말을 최근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40, 50 세대 이상은 구황작물의 대표 명사로 고구마를 꼽는데요 구황이라는 말은 기근 즉 가뭄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먹는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쌀이 되겠죠 쌀이나 보리마저도 못 먹을 때 그거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대표적이겠죠 고구마는 현대 사회인에게도 구황작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가건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고구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주식 대용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많아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고구마 속 카로틴은 시력을 강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까지 줍니다 고구마는 총 3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가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비타민C는 본래 열에 약해서 조리할 때 대부분이 파괴되곤 하는데요 고구마 속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70%가량이 잔존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물질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며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능을 보입니다 콜라겐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포도당 대사에도 관여하죠 비타민C는 체내에서 스스로 활성화할 수 없어 반드시 따로 섭취해달라고 하는데 비타민C 영양대 대신 고구마를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녹황색 채소와 자색 채소의 장점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고구마에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베타카로틴과 포도에 많이 있는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에 안토시아닌은 자색의 채소에 존재하는 색소이며 동시에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의 전구체로 해내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피부의 점막과 눈의 각막, 위와 장의 점막과 상피세코가 발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고혈압 잡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을 함유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의 수분이 혈액으로 빠져나와 혈관이 팽창합니다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 때문인데요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 수분 흡수량과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삼투압 현상이 과다하게 일어나 고혈압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생고구마, 중앙미의 경우 100g에는 하루 기준치 대비 15%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근과 마찬가지로 고구마, 사과 모두 다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껍질 가까이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강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데 유리하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고구마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줄기 역시 항산화, 항염증, 항알러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고구마는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채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고구마의 퍽퍽판 때문에 사이다를 부르는 호칭을 할 때 고구마 같은 소리한다 이런 오명을 쓰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고구마를 좋아합니다 호박고구마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긴 해요 먹기가 좀 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노란빛이 가득한 호박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반고구마보다 훨씬 많아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영양학적 측면에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또 이 호박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것과 같이 안 드시면 살찌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고구마와 다른 가공된 탄수화물을 같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다이어트하면 살을 빼는 개념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힘든 게 평소에 먹어왔던 달달한 가공된 탄수화물 즉 떡볶이 피자 이러한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가장 힘드실 겁니다 고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고 고지방 덩어리인 그러한 가공식품에서 벗어나려면 천연의 달콤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 당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천연당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달콤함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좋습니다 살이 찐 경우에는 본인이 적정한 양을 스스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고구마가 칼로리가 높으니까 살을 찐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기 보다는 다른 먹지 않아야 될 음식과 내가 먹는 건 아닌가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껍질 그리고 줄기와 입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알뜰한 건강 채소 고구마 이래도 안 드실 건가요? 영상 댓글에 고구마 삼행시를 올려주시는 세 분을 선정해서 채소과의식 책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